성범죄자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여기 옆 학원 운전기사가 성범죄자였대.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네. 충격이 크겠다.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이 확대된대. 으아! 성범죄자와 함께 일하는 건 너무 무서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야동,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어. 이런 곳에 취업하려는 게 더 낫구나!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종사자 340 빌만 여명을 점검했고, 성범죄 경력자 80 빌명을 적발했어. 정부는 해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 철저히 점검해 주세요!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이 추가됐는데, 직무상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중 처벌된대. 당연하지!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성범죄 알림이 누리집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국민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어. 알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게 더 무서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 넷, 아동, 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 시설에는 신상정보가 우편, 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대.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그런데, 알아서 알려주니 마음이 놓이네. 그러네. 성범죄자 관리 강화 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이야.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과 접촉하는 기회가 더욱 차단되겠지? 반드시 그래야겠지?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